광주 시민 4명 중 3명은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. 광주 전남연구원이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76.6%가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또 대구의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평가가 40.4%로 부정적 평가보다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. 광주 시민 4명은 달빛 내륙철도 건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40.4%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